마음법칙이요. 마음법칙은 이제 마음 수련이라고도 하죠. 마음 수양, 마음 수련, 마음 공부, 성공 철학,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음 법칙이 이제 많이 심리학도 발달하고 또 과학도 많이 발달하니까 용어들도 많이 탄생을 하죠. 그리고 그 용어들이 옛날에 그런 사용했던 초창기 마음법칙 전문가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이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이제 정의된다 그럴까요? 정의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세밀해지기도 하고 또 현대과학이 밝혀낸 거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마음 공부, 마음법칙 이것을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논리라든지 그런 설명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. 부처님이 우리가 보면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. 그리고 무슨 장황하게 그 논리 또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부처님은 그 어떤 그 논리적인 거, 형의사학적인 어떤 설명, 그거에 이렇게 너무 목매지를 안 하셨어요. 부처님이 항상 그 초점을 갖고 계셨던 것은,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은 현재의 삶이에요. 현재의 삶이고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가. 지금 이제 마음법칙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. 현재의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될 수 있는가. 그러셔가지고 이제 팔정도도 말씀하시고, 사성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예요. 물론 이제 형의사학적인 것을 전혀 말씀 안 하셨지는 않으셨지만, 그거는 이제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, 필요할 때만 조금 이렇게 하신 거죠. 그래서 그런 형의사학적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나 뭐 왕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셨을 때는 그걸 안 하셨어요. 당연하겠죠. 부처님의 그 관심은 현재와 현재에 있고, 현재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대답을 안 하신 거, 형의사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, 그거를 이제 유명한 그 십사무기라고 하죠. 십사무기. 14가지에 대해서 형의사학적인 어떤 질문, 14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. 부처님께서는. 뭐 영혼이라든지, 육체라든지, 저 세상이 영혼하냐? 유한하냐? 뭐 이런 거. 형의사학적인 질문들이잖아요. 문제들이잖아요. 그건 대답을 안 하셨죠. 그러면서 독화살 비유를 하셨죠. 지금 누가 이렇게 내가 독화살이 맞은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, 독화살을 먼저 빼는 것이 중요하지. 빼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게 중요하지. 이 독화살이 독이 양이 지금 얼만큼 들어갔고, 독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고, 독화살을 쏜 사람의 그 이름은 뭐고,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, 또 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백인이냐, 누가 이 독화살을 쐈느냐. 그리고 독화살은 동쪽에서 날라왔느냐, 서쪽에서 날라왔느냐. 뭐 이런 거.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. 당장 이 사람이 지금 독화살이 맞았으니까, 죽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우선 독화살을 빼고, 치료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런 독화살 비유를 하시면서, 그 생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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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을 대답을 안 하셨죠. 14무기라고 합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